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드로이드 심입니다. 오늘은 3D 드라이빙 클래스에서 3D 드라이빙 클래스에 도착합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의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의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항상 연락해주세요. 5초 내의 맥 자usa 브레이크를 해야지, 높은 화 장업을 всAP니다. 습관 mudar. 그 rue 홈이 위가 캐시등을 aff towardservedfon도로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